촉촉하게 지켜주는 숨쉬는 쉴딩 코스메틱 지속적인 촉촉함과 놀라운 탄력을 선사합니다 피부 본래의 시간으로 건강하게 빛나는 피부 피부 나이 컨트롤 SP 로션 테라피 토탈 케어 솔루션 SP 로션 테라피 SP 로션 테라피는 바르면 피부 각질과 결합하여 강력한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보호막은 약해진 피부를 대신하여 각종 유해물질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유수분은 잡아주어 피부의 자생력을 높여줍니다 또한 공기 중에 수분을 흡수하여 피부에 지속적인 수분을 공급해줍니다 이는 기존 화장품의 보습 효과와는 달리 수분 보충 기능과 수분 보호 기능을 동시에 이루어지게 하는 SP 로션 테라피만의 효과입니다 천혜의 자연 원료로 만든 숨쉬는 보호막 알로에, 야로우, 캐모마이, 컴프리 등 자연 유래 성분으로 구성된 SP 로션 테라피 혁신적인 성분인 EGF, 세라마이드 3, 리피디오가 포함된 4종의 앰플 SP 로션 테라피는 피부 활력과 보습에 우수한 자연 원료로 구성돼 있어 안전하고 자극이 적을 뿐 아니라 피부에 필요한 유효 성분을 제공하며 보호막 기능이 유효 성분을 피부에 오래 머물도록 해줍니다 게다가 피부 모공을 막지 않는 SP 로션의 숨쉬는 보호막으로 피부를 보호하고 자연스럽게 수분을 머금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매일 아침이 기다려지는 28일간의 뷰티 시크릿 주름, 미래, 탄력, 탄력의 4종 데일리 앰플이 하루하루 피부를 케어하며 SP 로션 테라피의 보호막 효과로 앰플의 성분을 탄탄하고 꼼꼼하게 피부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지켜줍니다 천혜의 자연에서 얻어 자극 없이 건강하게 피부의 자생력을 높여주는 SP 로션 테라피 피부에 빠르게 스며들어 수분과 영향을 꼼꼼히 챙겨주는 SP 로션 테라피만의 토탈 케어 솔루션 당신이 꿈에 그리던 탁월한 해결책을 28일의 데일리 케어로 선사해드립니다 숨쉬는 투명 마스크 팩으로 밤새 앰플의 영향을 빠짐없이 잡아주는 SP 로션 테라피를 만나보세요